파이오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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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파이오어! 어? 그래? 파이오어! 파이오어! 엄마야 엄마 코코 해야지 응 엄마 엄마 두꺼워 코도 해야지 아니니라 안 아프게 아니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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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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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빵인거 안 할거야 두사자 두사자 안 맞아 두사자 안 맞으시고 꽃빵인거 안 할거야? 물어보자 꽃빵인거 안 해? 응 하지말라고 할게 응 꽃빵인거 할까? 응 하지말라고 할게 지사야 지사는 안 맞아 그냥 응 이제 엄마가 봐도 집에 올라와야 돼 난 딱 이맛 딱 이맛 엄마 난 딱 이맛 딱 이맛 응 이제 다 했어 내가 살았어 어허 살았다고? ㅋㅋㅋㅋ ㅋㅋㅋㅋ 띵 띵 띵띵띵 띵 띵띵 추워 추워? 닫았어 아까 닫았어 근데 스파게티 해줄까? 응 다닫힐 뭐야? 어때? 태일이 맛 어때? 맛있어? 가서 먹어볼게 맛있는거야 맛있는거야 혜리가 정확하지 맛있어? 엄마도 이제 먹어봐야겠다 엄마가 힌트 주는게 뭔지 그림으로 맞추는거야 혜리테리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엄청 달콤한데 딱딱해요 그런데 엄마가 이게 막대기가 없으면 엄마가 안줘요 근데 막대기 있는거 줘요 먼저 빨리 그리세요 네 막대기 있고 딱딱해요 달콤하구요 근데 막대기가 없는거는 엄마가 안줘요 맞춰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정답은 롤리팝은 정답입니다 테리도 한번 들어보실게요 테리도 맞춰놓지 볼게요 테리 한번 보세요 돌려보세요 눈사람을 왜 만들고 있어요 정답은 이런 사탄입니다 탈락 우 누나이는 탈락이에요 엄마 나 지웠어 다시 전 눈사람을 그리는거다 전 눈사람을 그리는거다 아니 엄마가 문제를 맞춰야지 엄마가 내는 문제를 내 문.. 문제가 엄마가 엄마 나 맞추면 눈사람 그리게 해준다고 해 그래? 이거 맞추면 눈사람 그리게 해줄게요 아니야 내 마음대로 그러면 이거 퀴즈가 아니지 내 마음대로 너 무슨 짓아 마음대로 아니야 너 세상 아니야 우리들 세상이야 그래 너 세상 아니야 너만의 세상이 아니야 우리들 세상이야 다른 사람들 너 세상이지 너랑 너랑 모두 다 세상이야 맞아 혼자만 혼자만 하면 이기적인거야 맞아 그러면 이제 다시 두번째 누나면 혼자 있다는걸 밝혀 그러면 두번째 질문할게요 눈따랑 아니 케리도 엄마 해볼게요 알아서 그러면 엄마가 질문해볼게요 이거는 겨울에 만들 수 있는건데요 아 눈따랑 만들 수 있는거구요 나 눈따랑 만들 수 있어 그려보세요 빨리 그려보세요 봐볼게요 요샤이 너무 잘 그렸다 때려보세요 어머 잘 그렸다 둘 다 정답 토끼가 엄청 좋아하고요 해리테리도 좋아해요 감은 내가 싫어해 그런데 토끼도 좋아하고 해리테리도 좋아하고 해리테리도 좋아하는게 뭐가 있을까 주황색 채소에요 균 아삭아삭해요 오독오독 오독오독 씹어먹어요 방근 그려보세요 방근 토끼 거기 또 있거든 그 채소를 그려보세요 주황색 채소가 어떤 채소일까요 맞춰보세요 테리 우와 당근 장테리씨도 기다릴게요 테리는 토끼들을 토끼를 그려 자기가 맞춰놓고 저기요 아 당근이네 당근 그렸네 당근인데 뿌리가 두개 있네 가을이 봐봐 보여주세요 우리 테리 당근 그렸구나 봐봐 엄마 당근이 안에 또 있나봐 그리고 입안에 당근이 있겠지 토끼 입안 먹는 모습은 아니지 봐봐 보여주세요 엄마 어쨌든 토끼 완전 잘 그려다 정답은 토끼신가요 응 장테리씨 봐보세요 탈락드릴게요 땡입니다 당근입니다 당근 이번에는 우는 친구는 탈락이에요 퇴장하실게요 우는 친구는 퇴장 다 집에 가셔야 돼요 3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3초 2초 1초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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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진이랑 테리 가집니다 카드도 있어요 교통안전공원에 안전교육 수료증 넣으시고요 혜리야 내일부터 진짜 10분에 1000원씩 엄마가 줄거야 그리고 테리 좀 엄마가 돈 줄거야 잘 배우면 10분에 100원씩 줄거야 엄마 엄마 내가 테리 잘 배웠냐고 내가 말할게 엄마가 볼거야 지켜볼거야 그래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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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부탁드려요 방 선생님 아 모를 때 모를 때 고른거에요 아 네 밥이 다 됐네요 먹으러 가자요 그러면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아까 테리 숫자 알려줬으니까 오늘 하루마다 일당제거든요 제가 1000원에 이따 드릴게요 광고 나랑 화빵 굿나잇 잘 자 오늘도 너무 수고가 많았어 구름에 걸친 달빛도 너를 위로해줄 거야